안녕하세요. 베네드 헌즈입니다. 반갑습니다. 2022년 서울 라이브 클럽 데이 어떠한 뜻이 있다면 바로 헌즈 그 자체입니다. 앞으로도 저희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. 관객들이랑 가장 어울려질 수 있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을 가장 좋아합니다. 하나 둘 셋 넷 감사합니다. 유콘을 통해서 저희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로 기쁘고 감사합니다. 좋은 공연을 통해서 저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헌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